자 그러면은 이제 기초 체력을 간단히 했고 체력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유연성이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어 골반을 한번 찢어볼게 골반을 한번 찢어볼게 그 타원 해봐서 알지 크립스하고 누워봐 누가 먼저 할래 타워만 더 하자 타워부터 누워봐 타워둬 이쪽으로 눕고 누워봐 소가 이로 와서 어깨를 못 움직여 아 안돼 엄마 나 아파 여기서 잡고 그래로 쳐 안 돼 나 죽어 자 천천히 눌러봐 하나 둘 셋 자 벌려봐 엄마 엄마 거기서 멈추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지금 진짜 못 속였어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치아가 보이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거 같은데 그만 눌러요 안 돼 그만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리 라이프해 이게 뭐야 아직 소린이의 힘이 남아있는 거 같은데 자 바로 다음 크리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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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찢어 찢어 크리스 빨리 진짜 안 일어나 크리스 빨리 찢어줘 녹고 깜uled 암 올衛